신이의 어른동아 빵빵나라의 취순이와 성급이 취순이는 이름처럼 늘 술이 덜 깬 상태로 회사에 왔어요. 회사에 오면 취순이의 일과는 화장실 가서 토하고 설사하고 기진맥진 상태로 늘 회사 의자에 누워있는 거였어요. 게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반주라며 늘 소주 한 병씩 먹었죠. 회식하는 날 취순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만취 상태로 있었고 차를 끌고 가겠노라 다른 동료들과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전에도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던 터라 동료들이 결사적으로 말렸지만 막무가내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취순이는 결국도 음주 적발이 되어 면허 정지에 벌금 500을 내야만 했어요. 대리만 불렀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가 봅니다. 마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그만큼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살면서 많은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잘라내야 할 나쁜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가감히 잘라내보세요. 하나하나 가지치기 해나가다 보면 건강하고 좋은 습관들로 바뀌어 있을 테니까요. 성급이는 이름처럼 늘 성급했어요. 바쁘지도 않은데 경적을 수시대때로 누르는가 하면 가슴 쪼이는 고개 운전도 다반사고 신호등도 무시한 채 질주하기 일쑤였고 사람을 치일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성급이의 운전은 마치 영화 스피드를 연상케 했습니다. 이런 운전 성향에 성급이는 어찌 되었을까요? 가속 질주하다가 크게 사고를 내어 병원 신세를 치게 되었답니다. 살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고 인내는 쓰다라는 말도 있으며 참울린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비단 사회생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응용 적용되는 말 같아요. 또 느림의 미학이란 말도 있잖아요. 상대방의 인생과 가족들을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광란의 질주는 오늘부로 빠이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싶네요. 감사합니다.